더 쉽게, 더 강력하게, 볼륨 고데기의 한계를 뛰어넘다. 더블에스 샤이니의 2017년 신제품 프리컬, 더 오래가는 배터리,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완충 후 약 50분 지속 사용 가능, 더 강력하게. 열 전도율이 좋은 필름 히터 장착. 210도 전문가급 강력해진 열 전도율, 습기에도 잘 죽지 않는 강한 지속력. 더 편리하게, 휴대폰과 같은 충전잭이라 노트북, 보조배터리, 시거잭으로도 충전. 3단계 원터치 온도 조절과 4단계 배터리 잔량 표시창이 있어 더욱 편리하게. 바쁜 출근 시간, 준비 시간은 줄이고 스타일은 멋스럽게.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이는 남학생, 여학생. 약속 있는 날 퇴근 전에도 간편하게. 차 안에서도 커피숍이나 야외 테라스에서도 손쉽게 볼륨 업. 여행 갈 땐 휴대용 미니. 휴가철 바닷가에서도 물놀이 후 젖은 머리 때문에 난감하시죠? 프리컬로 손쉽게 스타일링하세요. 사진도 예쁘게 찰칵. 캠핑 등 여행지에서도 등산 후 갑자기 잡힌 약속, 모자 때문에 눌린 머리,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장거리 해외여행에도 꼭 챙겨가세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스타일링. 더블스 샤이니 프리컬. 장거리 해외여행을 찾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awake도 날씨입니다. 모든 Russianה Server 나오 양식이 전부 길을 깨ye 65-